안녕하세요 컨셉의영재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컨셉사진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찍었더라구요. 한번 볼수있을까요? avors 저희가 드러 가지고 있는데 비쥬얼도 이쁘게 잘 뽑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사실 사진도 찍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탄도 조금 나름해서 하고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자 결국 거기까지 가는군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게 아니라서 저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뽑아주면 됩니다 자 자 자 이렇게 오 노란색이다 아 노란색 영재씨가 좋아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들려 나를 잡아 리더형 Can we just move to the sound 멈출 수 없어 now we piping piping 섹시버전 해도 되나요? 하세요 Can we just move to the sound 멈출 수 없어 now we I I I I I 저 여기까지 해도 되나요? 야 진짜 정말 찐으로 정말 음악이라는거에 정말 진심이네요 형제씨 저는 진짜 진심이죠 다 걸었어요 진짜 멋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정말 많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말만 이렇게 하지? 별로 참 이 친구들 저번에 JBC도 선물을 받았는데 라면 한 상자를 받았는데 저한테 형님 하나 그래도 가지세요 하면서 저한테 라면 한 봉지를 건네주고 왔는데 이런 착한 친구들 그럼 드릴게요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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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